토끼핀은 귀가 커서 소리를 아주 잘 들어 수줍음이 아주아주 많아서 주변에 누가 오면은 꼭꼭 숨었다가 고개를 빼꼼 내밀어서 누군지 확인해 방글 맞아! 토끼핀과 친해지기는 어렵지만 친해지면 정말 좋은 친구야 믿어 쑥스러움이 많아서 그런지 약간 붉은기가 도는데 주황색 말고 분홍색이 도는 붉은기야 방글 그리고 머리는 파란색이었던가 토끼핀은 분홍머리야 좋아 아 맞아! 꼭꼭 숨어서 잘 못봐서 헷갈렸어 귀쪽이 파란색이었지 아니야! 토끼핀은 귀도 붉은색이야 믿어 그렇구나! 그럼 눈이 파란색이지 땡땡 틀렸습니다 토끼핀은 토끼처럼 붉은 눈이라고 아 누가 온다 토끼 음? 너는 누구야 토끼? 처음 보는 친군데 see you on the other da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